미이 미이 야구 안녕하세요. 미미야 Nothing 미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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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Genau 자xako 하세요 형찬입니다 효찬 오늘의 컨텐츠는 맵짱 prosecutor 맵짱 둘끼리 블레벨 엘빙기 Eddy 둘은 맵짱이 아니잖아요 야먼 소리? 저분 매운거 하나도 못먹잖아요 저 앞에서 매운거 얘기하면 깔맞추러 уть식은 왜 이제 끝났네 이 게임 끝났어 봅시다 이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굴마왕라면을 굉장히 가볍게 사리곰탕처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아 뜨거워 하나도 안 매워 아 개허접 맛있네 아 개허접 진짜 진짜 허접이다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우리 이렇게 새롭게 굴마왕냉면이라는 게 나와봤으니 한번 자셔보세요 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네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자면 아 겁나 킹반네요 굴마왕냉면 아는데 말은 언제 내지 여러분 근데 냉면이잖아요 네 불하고 냉은 매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산적하지 진짜? 난 냉면이 매운 척하는 건 정말 못참아? 못참아요 그 냉면만 먹기에 약간 살짝 섭섭하니까 삼겹살까지 준비해봤어 블랙면 제조 고고 고고 왜 매울 것 같아서 그래? 아니 겁나 안 매워 보이는데 삐삐 달콤하겠네 아 겁나 이유식 같겠네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실망했어 응 너무 매워 보이지 않아서 그니까 나도 왜 벌벌 떠는 거 바라고 있어 그게 수지하게 굴지? 수지한증이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어보자 하나 둘 셋 어때? 진짜 안 매워 아 그래? 먹어봐야지 이제 매워서 걸린 거 같은데? 왜? 응 약하다 너무 실망스러워 야야 빨리 삼겹살 이런 건 준비해봐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건 원했겠지만 우리 그냥 삼겹살이랑 맛있게 먹방을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아따 으아아아 개운하 하하하하 이거 좀 매워하는 거 같은데? 어 미안해 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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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니 근데 진짜 센 척이 아니라 안 매운데? 아니 살짝 매콤해 왜 이렇게 약해졌지? 응이 너무 첫 입부터 막 쿨럭쿨럭 하는데? 음 삼겹살? 응 하나 더 매워 확실히 이게 소스하고 몇 마리 있으니까 이거 무쌈 같은 거 준비해서 먹으면 더 낫네 맞아 아 개운하 근데 진짜 나 진짜 찐서 별로 안 매운데? 진짜? 어 난 약간 송주 볼냉면이랑 비슷한데? 찐 않은데 이게 좀 더 안 매워 아 그래? 응 아 진짜 괜찮겠어 그 정도 향? 어어 노상한 노상한 삐삐 야 왜 이렇게 매워해 진짜? 이게 왜 humanity 네가 제일 못 먹어 너의 신기또 매운 짬뽕은 알지? 한 일 있어? 누구랑 갔는데? 인증할 친구 있어? 응응 서혜림하고 신소미 오케이 신소미 보고있어? 눈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해? 아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너 입술 조배됐어 지금 원래 입술 주꾼 편이에요 너 왜 슬퍼? 네 슬퍼요 갑자기? 갑자기 슬픈 얘기가 나는거야? 넌 몰라 오늘 슬픈 날이네요 영주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 귀여워 삐삐 매운 정도나 이거 매 하하 하하 이거 하나만 정해 하하 야 왜 이렇게 이게 좀 놀라운데? 네 야 저 진짜 왜 저래? 안 매워 안 매우면서 먹는거야? 매욕대가 아니라서 먹는거야? 응 파달파달 딸면서 먹는거야? 죽어서 야 억지로 억지로 아니 근데 맛있어서 먹는거야 억지로 먹는게 아니야 삐삐 이번 대결 저희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지 뭐 이거는 그냥 한 끼 뚝딱 너무 행복한 촬영이라서 난 조금 이래도 되나 싶어 되게 저희가 악호했는데 되게 하수셨네요 너무 안 냈다 그러니까 아 와 목말라 응 삐삐 저희가 어렵게 구한 멘붕어 싸놓은 겁니다 네 불닭소스를 먹은 네오란시크림이라고 설명이 써있는데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맛있겠다 이거 아이스크림 과자점에서 구했어 오 아이스크림 그 무인 오 고감하네 고감 아닌가 고감하네 고감하네 이거 맛있나 본데 하다 센척 아니고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지 먹을만한데? 그렇지 야 근데 진짜 살짝 매콤하다 아 아 아이스크림 코치다 찍어먹는 오 딱 그 느낌이다 오 한iciasthought 안들믤게 에에에이